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인식에 대한 변화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빌라라고 하면은 집값이 단순히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빌라를 좀 기피하는 현상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또한 빌라는 생각해보면은 이제 아파트보다는 주거 환경이 조금 떨어지는 지역이라든가 뭔가 좁고 지저분하거나 주거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주거 인식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었다면 이런 인식들이 지금 현재 조금 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를 가지 못하는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거의 선택지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빌라 투자의 대상 아니었던 것이 이제 빌라가 투자의 대상이 되고 주거의 환경들이 변화가 되는 부분에서 또 미래가치 또한 받아볼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 바로 빌라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이번 하반기 들어서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뉴스들만 보시더라도 빌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초보다 뭐 1억 원 이상 올랐다라는 빌라 그것이 바로 서울 빌라 불장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주택 거래 뭐 두 건 중 한 건은 빌라 무려 50%가 빌라 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11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아파트의 거래량을 추월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 전성시대가 오게 된 이유 뭐 올해 서울도 서울에서 이제 거래된 거래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뭐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경기권에서도 어떻게 보면 빌라 값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체 주거지로서 빌라가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빌라라도 사자라는 이런 내용의 뉴스 뉘앙스들이 굉장히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과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서울 아파트 빌라 매매 비중 추위만 보더라도요. 아파트의 추세를 훌쩍 넘어서는 모습 2021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서울 빌라 매매 건수만 하더라도 5만여 건 이상이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2006년 이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6.7%포인트보다 무려 12.8%포인트가 상승한 추세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주택의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49.5%가 매매주택 중에서 빌라 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의 대체 부동산으로서 빌라의 거래량과 가격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원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체 주거지이기 때문에요.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게 돼서 구입량이 떨어지게 된다면 대체 주거지의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들.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평균가 12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로 빌라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아파트를 선택을 못한다면 조금 더 싼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외곽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서울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직장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군이라든가 또는 자녀들을 중문학교 교육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학군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과 학군들을 고려한 서울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목적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는 아파트 수요가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서울 내에서도 거주를 하기 위한 또 아파트를 못 가기 때문에 빌라를 거주해야 되는 이런 목적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빌라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런 인식들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높아져 있는 전셋값, 그러나 전셋값이 여기에서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전셋값과 대출 제한으로 가격대가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동산의 정책적인 부분, 규제들이 계속해서 아파트로에 지금 현재 집중화되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요,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려면 실거주 수요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투자 수요까지 가참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투자 수요도 지금 현재 예전에는 보지 않았었던 빌라들의 투자 수요가 또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금보다는 집가가 올라가야 되고요. 주변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는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개발 호재와 그리고 재개발의 기대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최후의 이용을 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의 기대감과 개발 호재를 통해서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투자 수요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빌라를 투자하게 된다면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집가가 올라가면서 내가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빌라를 투자한다면 다른 부동산 투자 유형에 비해, 특히나 아파트에 비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서울권 내에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 원 이상, 내외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도 2, 3억부터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에서 인기 있는 강남권을 대표로 말씀을 드린다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파트보다 당연히 투자 금액이 적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게는 80%, 90%까지 신축 빌라일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임대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큰 리스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고 자기 투자 금액이 적고 임대가 또한 변동폭이 아파트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폭의 최소화로 인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빠진다면 실질적으로 공실이 발생될 수 있고 전세가가, 월세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밀집화 현상으로 인해서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군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 공실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성에서도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3년 동안의 유예를 통해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각종 세금 혜택에 또 온전하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다는 신축 빌라 장점, 아파트는 투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고요. 공식 지가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같은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비해서 낮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공식 지가, 종부세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지가보다 거의 50%, 60%의 공식 지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빌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재개발의 가능성이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향후 발전 가능성에 있어서의 높은 수익까지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세권을 보시거나 또는 입지가 잘 갖춰져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빌라 또는 오피스텔 이런 지역들 그리고 또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까지 조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모습 속에서 투자처로서도 또 실거주로서도 요즘은 굉장히 아파트 못지않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빌라의 인식들은 계속 변화가 되고 빌라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